. 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준이 돌아온 김준현의 나랑 연애해요. . 배우 현준이가 sbs 주말 드라마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서 김준현을 향한 당당하고 위여운 돌짓고 고백을 날렸다. . 13일 방송된 sbs 주말 드라마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서 성하 현준이는 내 타게 기다린 김준현을 만났다. .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김준현에게 성하는 선생님이 저 연습 시키시는 동안 저한테 넘어오게 고실 거니까 그냥 지금부터 연애해요 라고 당당히 말했다. . 당황한 김준이 연습이나 하라고 하자 이 말을 빼먹었어요. . 사랑해 길준 씨라고 다시 한번 귀엽게 고백했다. . 성하의 당찬 고백에 두 사람이 앞으로 어떤 로맨스를 보여줄지 기대를 모은다. .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55분 방송된다. . 손혜지 기자이지 네트, 티네이저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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